한 농부는 자신의 밭에서 아주 좋은 품질의 옥수수를 재배하곤 했습니다. 그는 정북작물 박람회에 참가하여 매년 우승했습니다. 어느 해 한 기자가 그가 어떻게 매년 우승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. 올해도 수상자가 발표되었을 때 역시 이 농부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그동안 기자는 이 농부의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그에 대해 알게 된 후에는 기자는 더욱더 그를 인터뷰하고 싶었습니다.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기자는 제일 먼저 그에게 달려갔습니다. 먼저 우승을 축하드립니다. 그런데 어떻게 매년 우승을 할 수가 있나요? 혹시 특별한 비밀이라도 있습니까? 농부가 대답했습니다.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모두의 격려와 노력 덕분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. 라고 말했습니다. 기자는 사실 제가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는데 매년 이웃과 다른 농부들에게 최고의 품질의 씨앗을 무료로 나눠주고 계시던데 왜 나눠주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? 농부는 바람이 불면 잘 익은 옥수수 알갱이가 주변 밭으로 퍼집니다. 이웃 사람들이 품질이 좋지 않은 옥수수를 뿌리면 그 밭에서 나온 꽃가루 알갱이도 내 밭에 흩어져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교차 수분으로 인해 수년 후 내 작물의 질도 좋지 않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좋은 옥수수를 재배하고 싶다면 먼저 이웃을 도와줘야 합니다. 라고 말했습니다.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선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주변 사람과 이웃에게 좋은 것으로 나누고 그가 잘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해야 합니다. 그러면 내 밭은 더욱 풍성해지고 최고의 열매만 얻게 될 것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